된 거야? 왜 이렇게 와이파이가 꽁 크냐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 괜찮아요? 미안해요 좀 늦었죠? 8시 반에 켠다 했는데 미안해요 진짜 너무 늦게 켰네 어떡해 너무 귀엽다 다들 지금은 잘 될까요? 목이 차요 목이 차 한글 켜요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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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그러고 보니 우리 그것도 나왔네요 런업 나이 들어줬어요? 뮤비 멋있죠? 나 뮤비 되게 멋있던데 뮤비 막 뭐더라? 되게 세트상도 일단 멋있기도 했고 일단 이 카메라 무빙이 좀 되게 멋있던 것 같은데요 리이빙 더 머메는 우솔라 몰래 먹는 콜라는 아니고요 몰래 먹는 물입니다 물 콜라가 다 떨어졌어요 푹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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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ется 블랙이요? 그 블랙 착장 진짜 진짜 제가 봐도 멋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착장 있잖아요 그 어디냐? 언제나 그 막 팔에 송송 구멍 뚫린 거 전 그게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애들도 그렇고 야식 추천? 그때 아침 먹고 싶은 게 해물찜인데 이건 구멍 송송 뚫린 거 완전 내 취향이죠 여기도 지금 구멍을 뚫어버릴까 이것도 팔에 구멍이 났어요 약간 이렇게 있는 건데 보여드리자면 앉아있어서 그런가? 앉아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귀여워 되게 예뻐요 저는 이거 이렇게 보자마자 보자마자 딱 내 스타일이다 하면서 제가 요즘 약간 패딩도 그렇고 조끼 패딩이라 그러죠? 그런 거 되게 좀 꽂혀가지고 그래서 무스탕도 조끼 무스탕으로 해봤습니다 이쁘죠? 근데 지금은 더워서 벗을게요 조끼 패딩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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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딩이 맞는 말 안 했나? 좀 꽂혀서 약간 약간 아까 어디서 잘 가야 이런 거 인가? 조끼, 조끼, 조끼 패딩, 패딩 조끼 둘 다 쓰는 말인 거 같은데 맞다 제 핸드폰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때 그 런업 때 찍었던 것들 아니면 보다 좀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막 런업 때 찍어둔 거 막 그래서 애들 막 런업 때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막 올리고 하잖아요 그걸 내가 생각을 못한 거야 그때 너무 급해가지고 막 생각을 못해가지고 내가 진짜 미안해요 정말 사진 많이 찍었는데 진짜 세라복 사진도 많이 찍고 막 블랙 착창은 그냥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막 그래서 저번에 막 팬카페에 막 사진 하나 올렸잖아요 그것도 마케팅 팀 직원분께서 간신히 그 직원분 핸드폰에 있는 거 그거 보내주신 거예요 너와 이거 하나 있어요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 사진 많이 찍을게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우리 브이라이브 때 내가 그래도 저번에 한 거 있잖아요 부끄러운데 그 책을 읽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래도 좀 제 딴에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나쁘지 않은 거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도 한번 완전 리르빗 조금만 조금만 자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학생들 준비됐죠? 이런 거 또 안경 껴줘야 되는데 안경 어디갔지? 안경 어디갔지? 없네 안경 어딨니? 안경아 어디갔지? 이 안경이 아닌데 바로 앞에 있었네? 바보다 잠시만요 너무 똥... 똥롱총이 같은데 지금 이거 잠깐 좀... 자 우리 애들 학생들 이건 아닌 거 같아 이 친구가 좀 더 낫네요 아니야 난 좀 안경이 안 어울리는 거 같으니까 이거 좀 더 낫네요 준비되셨나요? 애들 학생들 안경 괜찮아요? 괜찮으면 끼고 아니면 벗고 괜찮으면 끼고 아니면 벗고 오늘은 일단 날이 날인 만큼 그래도 끼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날이 날인 만큼 그래도 끼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챕터까지 나갔죠? 화장실이요? 화장실이요? 얼른 갔다 오세요 저번에 이거 읽었잖아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년까지는 이걸 한번 다 읽어봅시다 이 책을 아 일... 내년까지는 그럼 읽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인생 선배님들께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 역시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려워진다 과거에는 아는 지인이나 친구 약속이 많은 게 좋은 건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한 번 연이 이어지고 나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큰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에 비해 일이며 가족이며 신경쓸 게 훨씬 많아졌다 이제는 그럴 여력이 없는데 애매한 사이의 사람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또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결국엔 멀어졌다 몇 년 지나면 잊혀질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마음을 썼다 아무리 작은 관계도 신중하게 맺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신경 쓰는 것이다 잘할 필요까지도 없다 밀어내도 멀어지지도 못하고 노력해도 가까워지기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 내 할 일 잘하면서 얼굴 보고 서로 사는 얘기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자 그게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나 스스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해되셨나요? 짧네 아니 저번에 읽었나? 왜 기억이 나지? 모르겠죠? 나도 모르겠어 저거는 읽었나 이건? 뭐 읽으면 또 한 번 읽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바로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심 너무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다 진심이 통하는 사람 특히 진심이라는 추상적인 단어와 이미지를 좋아하는데 그만한 매력이 있어서 그렇다 진심은 엄청나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적당히 해서도 안 된다 너무 꾸며도 안 되고 또 너무 대충 해도 안 된다 그 중간이 참 어렵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아주 미묘한 선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의 마음이 그 선에 닿으면 그제야 진심이 통하게 된다 결이 맞는 사람이란 그렇게 어려운 진심이 자주 통하는 사이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한다 나를 조금 실망시킨다고 할지라도 너그러이 용서해야 한다 살면서 매우 찾기 힘든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나한테 큰 도움이 될 사람들이다 특히 심적으로 우린 진심이 통하죠? 징긋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의 이기심은 스스로의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네 네 자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진짜 행복은 조건이 붙지 않는다 좋은 일이 생겨야만 오늘이 행복하고 내가 그 회사를 합격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고 합격을 하면 당연히 기쁘겠지만 아주 빠르게 사라지는 행복이라 아주 빠르게 사라지는 행복이라 아쉽다는 말이다 나의 행복은 날이 좋을 때 피크닉을 가는 것이다 거창하게 피크닉이라 이름 붙였지만 별것 아니다 그냥 접이식 의자 두 개와 작은 탁자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챙긴다 그리고 무슨 뷰어도 상관없으니 시야가 탁 트이는 곳으로 가서 의자를 펴고 앉아있는 게 그게 전부다 친구가 이런 피크닉이 좋다고 계속 말해줬지만 난 전혀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작년 가을부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앉아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 여유를 즐기는 시간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다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다 좋다 말 그대로 그냥 다 좋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행복들이 많아야 한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볼 때 사람과 행복이 넘쳐나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할 때 행복을 느낄 것이다 지난 기억들을 천천히 되짚어보자 내가 어떨 때 조건 없이 행복했는지 과연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조금씩 찾아보는 것도 좋다 나도 당신도 조건 없이 행복한 날이 많기를 빈다 조건이 붙는 것들은 당신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끝 조건 없는 행복이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 저는 나의 행복은 에데바이스 With 지금 저는 제 직업에서 행복을 가장 많이 느끼죠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사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만큼의 거는 그런 거는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에데바이스 덕분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그 밖의 제가 하는 것들 그리고 운동도 사실 재밌고 저만의 소소한 행복이고 드라마 보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책 읽고 또 에데바이스 읽어줄 수 있는 것도 되게 사소하지만 제가 오래 간직할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에데바이스도 저희가 제가 오래오래 에데바이스 마음에서 영원히 소중하게 기억될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걸 해놔야겠다 짧으니까 좋죠 다음 브이앱도 또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책을 읽은 걸 마무리로 오늘은 이제 브이앱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더 예쁘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할 테니까 다음 더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친구들 브이앱도 많이 관심 가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앞으로 행보 많은 걸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고 안녕